안녕하세요 아싸고입니다 인연이란 처음 보면 정겹고 다시 보면 더 반가운 것 그런가 봅니다 삽시도에서 짧은 1박 2일 동안 느껴졌던 정겨움에 감사합니다 떠나는 우리에게 맛집을 안내해 주시는 이장민 그 맛집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거를 좋다고 하면 황동은 어쩔 수 있어요? 아 그렇죠 황동 황동 기가 막힌거지 황동 특징은 모래사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다 몽돌이에요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차 온다 나도 셀카 찍어야지 맨날 찍어주기만 하고 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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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셀카 찍는 거였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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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이 안 나왔어 얼굴 다 아 나오는구나 앵글이 야 아 정영상 찍고 있었던 거야? 어 장판 장판 오오 오 야 조명이 많네 아마 꼬리 있었던 거 같은데 야 저거 되게 많이 키는 거 같아요 저거 한 기계로 키는 거 같아요 이게 이거구나 이름이 삽시로가 삽으로 많이 켜서 다시 빨리 가기 어디서 같이 가야 할까? 난 그걸 몰랐는데 형 아하하하 야 삽이 있다 야 우리 같이 삽이 있다 왜요 삽이 있다 서명이 야 빨리 가자 어 어 아 어 음 으 양경을 불러 밥 Watch 2번 김치 깔국수 깔국수 반지락깔국수 분리 육수도 봉사진 거라 적어도 아 직접? 아, 저쪽에서 농사진 거예요? 네. 적어가지고. 저 칼질 배우고 싶어. 난 다 가위로 쓸었는디. 저게 칼질로 저게 가능한가. 뭔 소리여, 지금. 나는 저렇게 다 가위로 쓸었지요. 칼질로 가위기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밤마다 칼은 가는데 칼질이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더라고. 저는 정육점도 했어요. 아, 칼질을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되게 부러워, 저게 칼질이 되겠네. 저는 이걸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걸 지금 혼자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호박을 못 저기 해가지고. 저기, 눈이. 네. 저기, 대파 좀 황독할 때 좀 가져가야 돼요. 대파요? 네. 네. 몇 개 좀 해갈게요. 네. 밭에도 있고. 여기, 여기 좀 있는데. 밭에도 있어요. 네. 좀 해서 하실게요. 콜박이 없으니까, 야채라도 좀 많이 넣어야지. 야채 푸질밥 아니에요? 나도 한번 쓸어봐도 돼요? 나는 설탕이 schem을. 그럼 해봐요. 손 닦아야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칼질 하시지 않으세요? 아, 나 칼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정말요? 이거 굉장히 서툴러요. 너무 소심하게 자르시네 아니 이 상태에서 아니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반절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얕게 쓰려야지 이거를 얕게 쓰리면 아니지 이거를 이 상태를 얕게 쓰려 써야지 잡는 건 이렇게 잡고? 네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되는지 안 돼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무섭네 손길까 봐 그냥 이렇게 돼야 손을 안 빚지 이렇게 하면 손을 빚다 아유 무서워 가위로 쓸지 말야 아유 너도 됐죠? 그래도 제 성실체 고기만큼 하는데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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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냉장고에 냉장고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고 어제 어제 잡아왔으면 해금 시킨 거 하면 좋은데 해금 시킨 거 네 이제 기자를 잡으러 가서 해금을 이거 해금해서 냉장한 거구나 네 그래야 네 네 기자가 저기 직접 긴 거 아녀 네 아 잠 여기 손 좀 뭐예요? 네 다 낫네? 아니 요거 바지락 해갖고 아유 이거 삼체난 거요 아유 아유 참 여기에 굳은살이 맥혀요 클 feat 으urp 에이 이쁘지 나는 손을 갖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이야 죽지 않아 아아 새벽에 또 일을 해야 되니 갈고스 너왔어요 푸짐하게 와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맛있겠다 이야 와우와 이럴 때 마늘하고 파는 안 넣어요. 마늘하고 파는 안 넣어요? 마늘하고 파를 넣으면 바지락의 고유의 맛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늘하고 파를 안 넣고 그냥... 아크에게 어제끼들 쓰럽다, 참. 그렇게... 아... 근데... 진짜 푸짐하다. 저기가 없어서 홈가게 없어요. 우에 파란 거를 지금 곁들인 거예요. 원래 파를 안 넣고 그냥 하거든요. 아침부터 물건을 보내야 될 때... 물건을 안 들었대. 시간을 잘못 안 들었대. 떠? 여기 넣지 마. 떠도 돼. 잘 먹겠습니다. 네, 지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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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야, 이거 어떻게 해서 먹었대요? 와, 이거 맞아. 꽃집이 걸려주세요. 네. 빨리 퍼라. 이게 저기 그 삽지도 바지락 칼국수주? 네, 바지락. 삽지도 바지락 칼국수고요. 아까 손 이렇게 막 구름살벵이고... 그거 좀 찍어. 구름살 찍었어요. 맛있겠다. 옷이라도 이쁘게 쭈익쭈익쭈익쭈익쭈익쭈익. 아니, 나는 안 찍혔어. 아니, 이게 대출을 해야 돼. 얘가 국물 좀 떠주세요. 주작이에요, 그렇게. 저기 황도는 멀국이라고. 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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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도 멀국이라고 해야 돼? 말국, 멀국. 말국, 멀국. 말국, 멀국. 화성하고도 있을 때. 충청소가... 조개 좀 만져주세요. 아, 저기... 면은 집게로 이렇게 드세요. 네. 아, 집게로요? 네, 국물은 이제 저기요. 됐어, 됐어, 됐어. 멀국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딱 하고 올 때 그냥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그냥 먹겠습니다. 근데 뭐 한 번 더 먹어야 돼. 네. 우와, 살아있다. 자는 몇 개나. 멀국은 살아있다. 멀국은 살아있다. 그걸 먹을 사람 없지? 그걸 먹을 사람 있어? 어? 그걸 먹을 사람 있어? 한 잔만 줘. 한 잔만? 응, 운전은. 응, 나는 됐고. 응, 운전은. 아,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흔들어해요? 진짜 잘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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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딱 타면 안 돼. 우리 한 줄 한 잔 물어. 아, 이렇게 한 번 뭐 다 흘리는 거 아니야? 아, 물로 딱 타면 이것도 안 터지는군요. 어떻게 터졌다고? 예, 풀들어 치고 나서. 아, 꽉 눌러. 꽉 눌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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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눌러요? 포토마차. 그러네. 포토마차. 그러게요. 즐거웠던 여행길을 마치며 아쉬움을 삽시도에 묶고 갑니다 황도 이장님 건강하시고 6월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